오늘 어떤 간증 4.3.2.6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2.6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그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 보이로 피로서 참 안수하여서 그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연소송 문제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어다. 연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또한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층간소송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층간소송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 문제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이로 피로 포벗은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해결될지어다. 나살에서 해결될지어다. 또 나살에서 해결될지어다. 주님 피묻은 손을 안사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혼소송하고 있는 가정에 다시 회복될지어다. 나살에서 회복될지어다. 이혼소송 문제가 다시 접고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나살에서 회복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에서 예수님을 명하느니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사하여 지금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살에서 해결될지어다. 각종 오장육포에 있는 모든 합형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뇌종양이 치유될지어다. 뇌종양이 치유될지어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또한 적절근막염이 치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또한 구강건조염이 치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각종 안병이 떠나갈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해결될지다. 치매가 회복될지다. 나사람에서 치매가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목디스크가 해결될지다. 목디스크가 회복될지다. 허리디스크가 회복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료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각종 질병마다 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피묻은 소로 안수하여 깨끗게 치유될지다. 주님 피묻은 소로 안수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6을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